안녕하세요. 쇼 음악중심의 시소연, 풍철, 빅스리더 앤입니다. 아니 이분은 지적의 웨이브 댄스로 소녀들에게서의 불을 짚은 바로 그분 아니에요. 아휴 부끄럽네요. 오늘 음악중심 스페셜 MC를 함께하게 됐는데요. 오늘 무대 소개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. 야 말도 잘하고 좋네요. 오늘 분위기 아주 쎄욱끝한데요. 빅스 앤 씨와 함께하는 쇼 음악중심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음악중심 차트의 사전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고기음악차트 가원에서 제공해주십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1위 후보 세 팀 누군지 알아봐야죠. 누구?